자,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루프스라는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루프스라는 병이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자가 면역성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강의가 아니라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 강의를 들어보셔도 암 환자에게도 역시 확실히 필요한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자가 면역성 질병도 결국 그 문제점이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문제고 그 자가 면역성 병을 치유하는 방법도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 결국 다 같아요. 그러나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의 발생과 치유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여러분에게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면역체계에 면역세포의 이상이 온 겁니다. 이상이 와가지고 이 면역세포들, 역시 T세포인데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T세포 아니에요. 이 T세포가 변질이 돼. 그럼 T세포가 변질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질됐냐? 참 희한하게 변질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됐다면 이 T세포라는 것은 여러분 외부로부터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바이러스나 혹은 박테리아나 혹은 곰팽이나 혹은 여러분 몸 안에 생긴 암세포나 이런 여러분에게 병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죽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포가 T세포죠. 그런데 T세포가 변질된 거다. 변질이 돼서 이상한 성질을 띠게 됐는데 그 이상한 성질을 자가 면역성이라고 자가 면역적 성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적 성질이란 뭐냐? 이게 성질이 T세포의 성질이 바뀌었다. 본래 T세포의 성질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있으면 그거를 공격해서 파괴시켜서 내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창조주께서 내 유전자에 그렇게 유전자를 만들어서 입력을 시켜줬는데 세상에 그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돼서 자가 면역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T세포가 세상에 누구를 공격해요? 나를 공격하도록 이상하게 변질되버린 거예요. 나를 보호하도록 창조주는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입력을 했건만 나를 공격하는 이상한 T세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한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통틀어서 그 무수한 질병들을 통틀어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루프스라는 병은 그런 자가 면역성 질병의 그 많은 종류의 자가 면역성 질병 중에 일종일 뿐입니다. 한 종일 뿐입니다. 종류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질된 T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하게 됐다면 그것은 갑상선염이 되는 거예요. 관절을 공격했다 하면 그것이 루마치스스스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자, 눈물샘을 공격한다. 눈물샘. 그러면 눈물이 잘 안 나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리고 침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구강건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침샘을 T세포들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공격을 해요. 공격해서 기능을 올바로 할 수 없도록 파괴를 시켜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요? 멀쩡하던 T세포가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집니다. 루프스라는 병은 T세포가 변질돼서 뭐를 공격하는 게 루프스냐 하면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죠? 이 모세혈관을 공격해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뇌 속에도 모세혈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필이면 뇌에 있는 모세혈관을 공격하면 뇌 루프스가 돼요. 다행히 그런 뇌 루프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신장, 콩팥에 모세혈관이 많아요. 그 모세혈관을 공격하면 루프스성 신장염이 되는 거예요. 신 루프스지. 콩팥 루프스. 그게 근육에 있는 모세혈관을 공격하면 루프스성 근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간을 공격하면 루프스성 근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다 같은 병이에요.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내 자신을 공격했다는 의미에서는 모든 자가 면역성 질병이 다 같은 병이에요. 또 그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겼다는 면에서는 루프스나 암이나 다 뭐예요? 같은 병이에요. 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유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병이에요. 어느 유전자가 2만여 종류나 되는 그런 각종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는 요즘 한국에서 파킨슨 씨 병이 점점 많아져요. 파킨슨 병은 어떤 병이냐면 파킨슨 씨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굳어져요. 몸이 몸도 굳어지면서 마음도 굳어지는 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뇌에서 뇌세포가 아주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데 물론 엔도르핀도 좋은 물질이죠.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마음이 확 기뻐지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도 있습니다. 도파민이 아주 기똥찬 물질이에요. 도파민은 아주 사람을 로맨틱하게 해줘요. 로맨틱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 풀리잖아요. 그래서 로맨틱할 때 여보 그 목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주는 물질이 도파민이고 또 도파민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굉장한 쾌감을 느끼죠. 우와! 그래서 아마 2002년 월드컵 축구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파민이 굉장히 날들고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은 이렇게 좋은 거니까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가 도파민이라는 마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물질 중에 굉장한 행복물질이에요. 이 도파민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요. 자기 도파민에 자기가 중독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옛날부터 그랬지만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감이라고는 느껴본 일이 없는 분들 많잖아요. 하루하루 해서 하루 벌이 해서 먹고 사는 그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놈이 또 갑질을 했고 기분 나쁘고 이런 기분 나쁜 일들만 많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자기 뇌세포에 있지만 그 유전자를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이런 것만 느끼면서 살지 돈이 얼마나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못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노가다, 막노동하는 노동자가 우연히 어찌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강원랜드로 가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야 한번 당겨봐 에이 나는 돈도 없고 그러다 이제 친구가 야 그럼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놓고 잠깐 한번 당겨봐 에이 이러다가 이제 친구가 하도 해보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친구는 옆에서 아무리 당겨도 안 돼 한 네 번 만에 잭팟이야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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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도파민이 전혀 나올 일이 없다가 갑자기 뭐 뭐요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잭팟 해봤어요? 도박장 가면 잭팟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딩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종을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주위에서도 뭐예요? 우와 함성을 지르고 막 잭팟 하면 쫙 톡톡톡톡톡톡 탁 나오면 막 돈도 막 쏟아질 뿐만 아니라 막 기분이 뭐예요? 끝내주는 거죠. 이제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요? 대박! 이렇게 대박! 그런 거를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는데 오늘 강원랜드에서 와 도파민이 쏟아질 거예요. 그럼 막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확 이렇게 되면 그날 집에 가면 어디 생각밖에 안 나 강원랜드 생각밖에 안 나 이래가지고 배가 망신할 수 있어요. 도파민 때문에 이 도파민이 나올 일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도파민에 자기가 중독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저는 도파민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좀 무서웠어요. 음악이 켰다고 매도 많이 종아리 많이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안 편해 뭐 맨날 숙제를 했니 안 했니 뭐 뭐 자꾸 이런 것만 따지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그런 거 없어 막 상구면 뭐요? 막 꼼박이 넘어가 최고야.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안아주면 도파민이 나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도파민 맛을 보면 강원랜드 가지고 한 번 잭팡 나왔다고 중독이 되지는 뭐요? 않습니다. 왜? 뭐 가끔 맛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야구장에 많이 가더라고 그렇죠. 야구장 야구장 가서 홈런 하나 다 이성의 하나 치면 와 이제 도파민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 야구장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끔 가다가 도파민도 나오면서 살면 중독에 안 걸려요. 근데 하도 어렵게 살다가 이제 그런 도파민 나올 일이 생기면 사실은 도박에 중독된 게 아니라 못에 중독된 거예요. 자기 뇌에서 생산하는 자기 도파민에 중독이 돼 그거를 자꾸 나오게 하는 방법이 도박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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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각 사람마다 도파민 맛을 보는 그 방법이 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람 피워서 도파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쇼핑센터 가서 훔쳐 성공적으로 훔쳐서 백화점 문을 탁 나서면 도파민이 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훔치는데 중독이 됩니다. 그게 다 도파민이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생산이 안 되면 중독이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파민이 생산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 맛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골프에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풀밭에 구멍 뚫어 놓고 그 놈은 공 하나 넣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가면 들어가면 뭐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웃긴다고요? 아니 공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무슨 소리야? 그런데 거기 뭐가 걸려있으면 돈이 걸려있으면 돈 때문에 도파민이요. 그것도 결국 일종의 도박에 중독되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 씨 병은 이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뇌세포를 이 변질된 T세포가 올라가서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서 죽여요. 희한하죠. 그 T세포들이 뭘 어떻게 알고 이런 면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놀라운 면이죠. 어떻게 그 여러 종류의 뇌세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T세포들이 올라가서 도파민 생산하는 뇌세포만 올라가서 죽여요. 희한하죠. 그것도 귀신 그거는 자기가 하는 일도 아니야. 내가 내 T세포 보고 너 있잖아. 여기 올라가서 도파민 생산한 뇌세포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 다 죽여. 내가 할 수도 없어. 의사가 해 줄 수도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 실행하게 일정한 세포 일정한 세포 일정한 부위에 가서 죽일까. 또 피부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납병이라는 부분이 뭐예요. 하얘지는 이건 뭐냐면 우리 피부 세포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백납병은 뭐냐면 여러 종류의 피부 세포 중에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피부 세포가 있어요. 멜라닌 색소 생산하는 피부 세포만 골라서 T세포가 죽인다니까 희한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 당길 때 정말 정말 귀신 코칼로 그랬어요. T세포가 뭐를 안다고 그거는 결국 알고 보면 초인간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조절되고 그래서 이제 파킨슨 치병에 걸리면 도파민이 생산한다니까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사람을 로맨틱하고 유연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샤악 하고 기분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게하는 그런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들이 자꾸 점점 파괴되면 사람의 얼굴 표정부터 어떻게 될까요? 얼굴 표정에 웃음이 없어지고 웃으세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웃겠다고 하는데 안 웃어져 희한하죠. 그러고 이제 걸어가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뀐 수집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의 T세포가 자기의 도파민 생산 세포만 파괴하고 왜 어떤 사람은 콩팥을 파괴하고 어떤 사람은 콩팥을 파괴하고 희한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왜 나의 T세포가 나의 몸을 공격할까? 왜 어쩌다가 내 T세포가 내 암세포 죽이고 바이러스 죽이고 이런 참 착한 T세포가 어쩌다가 이렇게 내 자신을 공격하도록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T세포가 그렇게 변해버렸어? 그 원인 뭘까요? 자 첫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유전자에 대해서 배운 거를 좀 써먹어야 돼.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지 말고 이때까지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환경 외부적 환경과 내면의 환경 내면의 환경은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내가 어떤 뜻을 가졌길래 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그 뜻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나 자신을 공격하는 그러한 자가 면역적 자가 면역성을 띈 T세포가 됐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현대의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람들의 T세포가 이렇게 변질되어 자기를 공격하는 T세포가 됐는지를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못하고 있다면 병원에서는 치료는 해야 되니까 무슨 약을 주겠습니까? T세포가 변질돼서 T세포가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뭐를 죽이면 되겠다? T세포를 죽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T세포가 이렇게 변질됐냐를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T세포 죽이는 약을 줍니다. 그 T세포 죽이는 약들을 통틀어서 무슨 약이라고 불러요? 면역 억제제라고 불러요. 면역 억제제는 그야말로 T세포 죽이는 약이고 T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T세포가 면역력을 총괄하고 있는 T세포인데 T세포를 죽이니까 면역이 억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으면 면역이 억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T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증세치료는 일단 돼요, 안 돼요? 일단 증세치료는 돼요. 그러나 증세치료는 되면서 면역은 점점 약해지니까 암 걸릴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병원치료라는 게 사실은. 모든 치료가 다 그렇습니다. 고혈압 치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당뇨약도 그렇고 다 어떤 증세치료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드시 또 다른 부위에서는 그 약의 부작용이 되고 그러면 면역 억제제 치료라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젖혀놓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을 치료하려면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쩌다가 이 환자, 환자의 T세포에 유전자가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됐냐 이 말이야, 자가. 그걸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배워서 뉴스타트 배워서 아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카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이 내파를 결정하고 그 내파가 생체 전자파로 되고 그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 세포 속에 있는 각종 유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영으로부터 주어진다. 잡신으로부터 주어지든지 또는 정신으로부터 주어지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 뜻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마음 속에 무슨 뜻을 품으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도록 유전자가 변할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자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나쁜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까? 그 잡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는, 너는 걸렀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너는 아무 일도 안 돼요. 너는 너같이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자존감이 전혀 없고 맨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이 무슨 결론에 도달하게 돼? 살아서 뭐 해?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죽는 게 낫겠다. 자꾸 죽는 게 낫다는 뜻을 자꾸 생각을 하겠다. 그런 것은 생각이 아니라 무슨 각이라고 그랬죠? 사각이야. 이게 잡신이 주는 거야. 살아서 뭐 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자가 면역병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려요. 남성분들이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릴 때는 좀 여성적 성향이 많은 남성들이 걸리죠. 저도 여성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남성이라 여성들 중에도 남성적 성향이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제가 연사대학교 이과대학 때 동기생인데 여학생이 일곱 명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여학생이 수영 선수였어요. 남자보다 더 남자 같아. 그래서 여름에 보면 다리에 털도 시커멓합니다. 그리고 말도 그냥 탁탁하고 아주 시원시원해. 그래서 뭐냐면 여성들 몸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몸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한 사람이 여성적인 남성이 됩니다. 또 남성적인 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성들 중에도 어떤 여성들이 자가 며느리 병에 잘 걸리냐 하면 이렇게 아주 착하다고 이름이 난 여성들, 참 착하다. 그 집에 참 며느리 잘 봤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착하다고 평판이 자자한 그런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천사폐호 맞아요. 천사폐호. 혹시 천사폐호신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 며느리 병에 안 걸리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은 여자도 천사폐호와 거리가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예요? 안 참고 뭐예요? 탁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속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지를 않고 말을 탁 해버리기 때문에 가끔 남편으로서는 속이 좀 상하지만 저는 어떻게 위로를 받고 있냐면 그래도 자가 면역병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약간 속상하고 말지. 이것도 자가 면역병 걸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모님도 우리 집사람 꽉 그렇죠. 뭐 그렇게 좋아하세요? 닮았어요. 우리도 좀 통해요. 왜냐하면 착한 여성들은 하여튼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이 속에는 별로 안 착해도 그래서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는데 친구들하고 만나면 절대 시어머니 욕 안 해. 친구들은 모여서 우리 시어머니 꼴베기 싫다니 어쩌고 저쩌고 시어머니 욕을 터놓고 하면서 이제 이 여자보고 너희 시어머니 어떠니?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는 참 좋으셔. 이렇게 풀질을 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 듣는 거예요? 착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천사표지 이제. 그렇게 이제 천사 아닌 여자가 천사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 힘들면 자꾸 자꾸 힘들면 산다는 게 너무너무 뭐예요? 힘들고 자꾸 뭐 미워도 안 미운 척 하면서 살아야 되고 소리 지르고 싶어도 또 더 부드럽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속으로는 죽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꾸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렇게 되면 그 뜻이 내 팔을 통해서 생체 전자파를 해서 T세포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세포들이 몸 안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요즘 우리 주인님께서 자꾸 죽고 싶은 뜻이 죽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너희들도 그걸 느끼니? 그러면 T세포들이 너무 죽고 싶어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협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뜻에 반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학설을 현대의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거 안 받아들이면 면역 억제제 치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 왜 T세포가 그런 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내성적인 여성 외향적인 여성들도 가끔씩 이런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수가 있는데 어떤 여성들이냐 하면 일 욕심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직장에 가면 또 미스 킴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성격도 밝고 이렇게 꽁 하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고 천사표도 아닌데 일이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과제하고 싶어. 이런 것을 슈퍼우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에 다녀도 피곤하면 일 좀 쉬고 잠오면 좀 자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괜찮은데 이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누구 부탁을 좀 높은 사람 높은 사람 부탁을 받으면 그거 다 맡아서 다 집에서 밤새 가면서 해주면 와 미스 킴 역시 최고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칭찬 중독에 걸려.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내성적도 아니고 천사표도 아니고 자가 면역적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가 면역에 걸리면 자기 몸을 돌보지를 뭐예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T세포, 몸 안에 있는 T세포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게 아, 이 사람은 죽고 싶은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자가 면역병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낳느냐 약으로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T세포, 약 먹어서 좀 죽여놓으면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죽은 T세포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새 T세포가 죽은 T세포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자꾸 생산돼. 그럼 끊임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약 먹다 보면 이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형편은 없어져요, 진짜. 안 돼. 약물 치려가지고 그럼 이거를 이제 뉴 스타터로 어떻게 하느냐 첫째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네,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만난 루프스가 뉴스타트에서 많은 루프스 환자들이 봤어요. 근데 이 여성은 그야말로 천사표야. 이 여성의 세례명, 천주교인이었는데 세례명도 안젤라야. 안젤라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영어로 angel 아니에요. 그걸 이제 라틴어로 하면 안젤라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 성당에서 이 안젤라가 믿음이 제일 좋다. 그리고 이쁘고 집안도 좋고 그래가지고 참 탐내는 며느리감으로 탐내는 집안이 많았는데 안젤라가 다 거절하는 거야. 왜? 그 같은 성당에 총각이 하나 있는데 그 총각을 사랑하는 거야. 그 총각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집안에서 허락을 안 해. 근데 이 총각은 왜 안젤라 엄마가 허락을 안 하냐면 그 시어머니가 악독하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장가를 못 보내고 있는 거야. 왜? 그 집에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막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막 사위 까물은 최고인데도 못 가는 거야. 왜? 조금만 알아보면 시어머니 소문이 나쁘기 때문에 다 이제 그러니까 그 총각은 그것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안젤라는 집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못 가고 이래가지고 둘이서 같은 성당에서 소가리만 하면서 점점 노처녀 노총각이 되어가고 있다가 드디어 안젤라가 결심을 한 거야. 그런데 총각집에서는 안젤라를 좋아해. 그래서 안젤라가 OK만 하면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안젤라가 엄마 쪽에서도 절대로 안 된다. 죽는다는 거야. 그 집에 가면.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드디어 이렇게 노촌으로 자꾸 세월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결심을 딱 했어. 나는 결혼한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 시집을 살아야 돼. 그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내가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도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 그 시어머니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봐도 자기 딸의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좋아서 그 집에 며느리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착한 자기 딸로부터 감동을 받으면 결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안젤라 엄마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착 올렸는데 올리고 이제 패배기라는 걸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앞에서 이제 안젤라가 저를 탁 했어요. 그리고 뭐를 던져요? 밤. 그 시어머니가 밤을 탁 며느리 안젤라한테 탁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바꾸겠다며? 여자들 말조심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그 엄마한테 한 말이 어떻게 그 시어머니한테 가요? 그 엄마가 했을 일은 뭐예요?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들 하는 거 있잖아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가지고 시어머니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안젤라가 눈앞이 뭐예요? 야, 이거 그런 걸 몰라야 뭐 좀 감동이 될 텐데 네가 나를 바꾸겠다고? 어디 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안젤라가 시작해 보기도 전에요. 그냥 억장이. 그래도 안젤라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해서 하여튼 그래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감동은 커녕 뭐예요?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뻣대고 더 뭐예요? 더 그냥 악독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 3개월쯤 하다가 안젤라가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어서 안젤라의 마음속에 선을 그어버렸어.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죠. 그런데 누구는 잘 알까? 시어머니는 진짜 기막히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이것 봐라, 이 년이. 이때까지 하던 대로 뭐예요? 안해. 그래서 시어머니가 열을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열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진 거야. 그래서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제 반신불수에다가 말을 못하게 된 거야. 이 왼쪽 내에 언어 중추라는 언어를 총괄하는 그런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신경을 안 쓰지만은 우리 입술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 우리가 뭐 신경 씁니까? 그런 것을 관장하는 뇌세포가 있어. 그거를 영들이 다 조절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반신불은 큰일 난 거야. 워낙 천사표가 돼서 천사표 아니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이고 맨날 난리를 치더니 꼴 좋다. 잘됐다. 그런데 이제 안젤라는 그거 아니잖아요. 안젤라는 애타십니다. 나는 제가 잘못했어. 이제 이 일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시어머니한테 끝까지 잘해 드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다시 시어머니한테 잘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반신불수니까 그리고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야.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더 악독해진 거야. 반신불수가 돼서. 그래서 안젤라만 시어머니 방에 딱 들어가면 이제 시어머니는 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죠. 그렇죠. 지옥이죠. 거기다가 이제 옷도 갈아입혀야지 목욕도 시켜야지 밥도 먹여야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안젤라가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해서 한 2, 3개월을 하고 나니 이걸 막 죽을 지경이야. 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침 이제 안젤라가 시어머니에 밥을 먹인 거야. 그런데 막 간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밥을 먹이면 또 순하게 받아 먹지도 않고 막 뱉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이다가 옆으로 조금씩 흘렀어. 시어머니가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그걸 닦아 드린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맵다고 손을 그냥 딱 물어 버린 거라.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안젤라가 막 응급결에 시어머니 밤따구를 딱 들여버린 거야. 이 여자가 너무 솔직하다. 절대로 자가 며느병 안 걸리겠네. 자가 며느병은 어떤 여자가 걸릴게. 이런 얘기 해도 안 웃는 여자. 그래가지고 안타구를 딱 때리니까 때리고서는 안 잘라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뭐예요? 놀라버린 거야. 이제 막 큰일 났어요. 하나님, 벨, 뭐예요? 면목이 없는 거야. 이제는 뭐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중풍 걸렸지. 그런 시어머니, 자기가 중풍 걸리게 해 놓은 시어머니를 또 밤따구까지 못 들여버린 거야.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하고 볼 뭐예요? 면목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안젤라가 그때부터 울증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연을 가만두실리가 다시 어머니 중풍 걸리게 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하나님한테 탓이나 안 그러고 지금부터는 진짜 잘 해드려가지고 변화시키겠다고 그래놓고 변화는 그냥 깜빡이까지 때렸으니 하나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인연!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조건적이요. 대개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젤라는 꼭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가만두실 것 같지가 않고 반드시 벌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반드시 벌 받을 입장에 있으면 벌 빨리 받고 끝나고 싶어요? 천천히 받고 싶어요? 빨리 받고 싶어요? 저는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키는 컸어요. 키가 커가지고 옛날에는 담임선생님이 손바닥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줄을 쫙 서서 골마루에 줄을 쓰고 때리면 꼭 키 작은 놈부터 때려요. 저는 맨 끝에 키가 제일 크니까 꼬마들 맞는 걸 보면 꼬마들 딱! 이러면서 육십 명이 맞으면 저는 육십 번 맞아. 근데 이 꼬마들은 나중에 처음 맞은 꼬마들은 아~~ 이러고 놀고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을 빨리 받는 게 최고구나. 근데 안 잘라도 벌을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막 조만조만하고 두려워서 이게 궁금해서 죽겠고 그 말은 벌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까? 벌, 벌, 벌 받 그러니까 이제 T세포들이 안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자꾸 벌 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조해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관절을 공격하기로 합의를 본 것 같아 T세포들이 그래서 이제 관절을 공격합니다. 관절이 퉁퉁 굳기 시작하고 쩔뚝거리기 시작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 시어머니 돌볼 수도 없어. 일거양덕이야. 벌도 빨리 받고 시어머니도 안 돌봐도 되고 아시겠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놀라버린 거예요. 신랑한테 고백할 수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 뱀다고 때렸다고 어떻게 고백을 해. 그런데 그 정도 고백해도 괜찮을 부부 사이가 되면 참 좋겠죠. 우리 인간이 다 부족해서 그 정도까지 또 괜찮을 수는 뭐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말 안 하면 말 안 하기 때문에 또 양심의 가책. 그래서 우리는 복잡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안 잘라 철을 데리고 병원에 다 가봤더니 뭐 치료를 한 게 뻔할 뻔 짜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가면 그 집에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 데리고 가면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데려온 거야. 한 달을 휴가를 해가지고 특별 휴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돈 많으니까 뭐 거기 최고의 수준의 병원들 그 부자들이 가는 병원이 있어요. 데려가도 치료하는 게 뭐예요? 약이 다 같아. 다 면역 억제제예요. 그래서 신랑이 실망을 하고 그리고 약을 줘도 별로 효과가 없어. 왜 효과가 없어요? 안젤라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건데 내가 병원에 댕기면서 약 먹는다는 것이 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하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약을 먹어 봐야 하나님이 벌 주는 거니까 좋아질 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죠. 그 차원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 들어가려고 그러던 차에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캘리포니아 어디 위 마라는 데 가면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가봐라.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생각으로 남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관절염이니까 자가 면역병이면 분명하고 이게 원인이 뭘까 하고 남편하고 얘기를 좀 해 보니까 이제 남편이 짐작은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럴 거라고. 우리 처는 얘기를 안 하지만 자기 느낌에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내가 봐도 거의 십중팔구 받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버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앉으려고 그 다음날 같이 둘이서 단둘이 앉았어요. 저도 이제 좀 설명도 해 줄 겸 나을 수 있다.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도 주고 싶고 그리고 또 위로도 주고 싶고 또 안젤라 쪽에서도 뭐요. 또 여자라는 사람들은 하소연 하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앉았는데 그런데 이 안젤라는 하소연을 할 생각이 없어. 왜 그럴까? 화소연 하다 보면 시어머니 미운 얘기도 나올 거고 또 자기가 또 빤따구 때렸다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시켜 보려고 제가 이제 일부러 건드렸어. 남편분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주 힘들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뭐예요? 막 나와야지. 그런데 안젤라는 아니야. 아니, 그이가 왜 그런 말을 하실까? 우리 시어머니는 참 좋은 신분인데 안젤라 생각하면 뭐 지금 또 시어머니 욕을 했다가는 더 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막막해져서 잠시 눈을 감고 한 건 아니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안젤라라는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 사연을 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서로 대화가 되고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제가 위로도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성경절 하나를 탁 생각나라.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성경절이 누가 보금 6장 35장 아까 딱 성경절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러면서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악한 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봐도 참 나는 악하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인자 로신분 박수 이 성경절이 제가 탁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탁 주신 이것을 보여줘요 바로 안젤라는, 저는 안젤라가 무슨 사연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이 말이 필요할까 안할까 안젤라에게?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안젤라는 자기 것이 나쁜 년이니까 하나님이 시어머니 뺨 따고까지 때린 악한 년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시어머니 뺨 따고를 때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럴 때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걸 보여줬어. 성경을 표현하고. 왜 안젤라 보더니 어머, 어머, 어머. 저 얼굴 한 번 보고 성경 한 번 보고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자기가 이때까지 알던 성경하고는 좀 보여요. 다른 것 같아. 확신을 못하고 반신 반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반신 반의까지는 갔는데 이제 이걸 못을 어떻게 해요? 꽝 박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여자일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라라는 확신을 탁 주면 그 신뢰, 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결이 탁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탁 생기면. 그런데 보니까 한 50%는 된 것 같아. 하나님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이 성경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이게 이제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다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제가 앉으려면 뭐라고 했냐면 이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다가 자기를 배반했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아는 때입니다. 이미 알아요. 예수님은 아는 데 저것 하면 가론 유다 빼고 초대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상구가 예수라면 열한 제자만 불러. 그 무색기 왜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론 유다까지 포함해서 열두 제자와 자 보세요. 이 열두 제자라는 자체가 벌써 놀라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앉았다는 것은 우리는 동등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함께 앉았다. 동석했다. 나는 누구하고 함께 앉았다. 얼마나 폼 잡는 일이야. 그러니까 함께 앉았습니다. 딱 보여주니까 앉으려면 어머, 어머 그래요. 그래서 가론 유다도 함께 했습니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열두 명을 다 불러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구가 예수님 것 같았으면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까? 이 말을.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열두 명이 딱 앉았는데 가론 유다가 저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가론 유다 쪽을 딱 째려보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알아서 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사랑으로 결국은 가론 유다야.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너한테 얘기한다. 마음을 바꿀 수 없겠니?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서 사랑이 느껴지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론 유다가 아닌 열한 제자들이 각각 심히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께 여쭙니다. 저입니까? 그 예수님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한 명이 다 끝나고 나머지 열두 번째 남은 놈이 누구요? 가론 유다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론 유다 입장이 됐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하 예수님이 난 줄을 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 저렇게 내가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저입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가론 유다는 어떻게 할까? 맨 마지막에 열두 번째 딱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접니까? 제가 예수님 것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 이 새끼야! 얼굴이 철판 깔아 서 이 자식아! 그랬을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맞다. 맞다 그러고서는 그래서 맞다는 말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네가 말하였다. 네 말대로다. 네 말대로의 자식아 꺼져. 네 말이 맞다 그려놓고 예수님이 금방 뭘 하시는지 아세요? 떡을 팍 떼습니다. 떡을 떼서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러면서 포도주의 잔에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제일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유다야 그것을 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을 마시라 그러는데 떡을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러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너희가 다 뭐예요? 다 이것을 마시라 다는 몇 명이요? 열두 명이라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포도주 잔을 따라서 너희가 이 포도주를 이 잔을 마시라 유다야 너는 빠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죄를 사하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자 보세요 너의 모든 죄를 사하는 약속을 하는 피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용서 하나님은 회계를 해야 용서해 주신다고 그건 맞는 말 같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 조건적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아직도 회계해서 안 해서 안 했으나 자기의 용서의 잔을 받으라 그래요 왜? 회계시키기 위하여 그게 이 성경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아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조건 죄인에게 죽고 그거를 받은 죄인이 아 이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뭐예요? 아 제가 잘못했다는 그 회계가 진정으로 솟아나온다 아니다 그런데 회계하나면 죽어 왜? 자 먹으세요 이거는 회계가 아니다 그거는 벌을 피하기 위한 뭐예요? 방법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님이라는 하나는 자기를 배신한 가론이다에게까지도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롭게 용서를 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럴 때 여러분이 박수를 하고 감동을 할 때 유전자가 켜지고 있는 거야 아시겠지? 이럴 때 와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이래서 우리가 2부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하 빈이다 이거를 딱 안젤라한테 설명을 해 주니까 안젤라가 우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벌 받은 줄 알았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박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젤라는 지금 여기 나오는 약속의 포도주를 마셔서 마셔서 마신 거죠 회개하고 마셔서 안하고 마셔서 안하고 그러면서 그걸 마시고 나니까 아 내 같은 이런 며느리도 시어머니 뺨다구까지 때리고 중풍까지 결리게 한 이런 악한 며느리일지라도 이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용서의 잔을 준 것처럼 나에게도 주실 뿐이구나 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와 그래서 엉엉 울면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막 굴러나오는 아직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기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도 안 한 말이에요 시험을 땀 다고 때린 걱정 마십시오 항아리 안젤다스 오늘 드디어 안젤다스 생일이다 거듭나는 생명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때까지는 다 조건적인 착해야 전국 보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안좋아요 해방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진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귀하리라 이 죄책감으로부터 사단이 주는 그건 사단이 하나님이 너 같은 년을 가만 놔둘 줄 줄 알아 네가 어떻게 했냐 시어머니 밤따구를 때린다니 그거 다 잡신이 하는 소리 그래서 이 잡신으로 대해방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네파가 드디어 알파파로 변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신나요 안 신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래가지고 드디어 여러분 한 한 2주 만에 안젤라 관절염이 싹 나버렸어 세상에 윌체를 타고 와가지고 조금 조금씩 걷기 시작하거든요 2주 만에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가 박사님 이제 저는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내가 새롭게 만난 예수님을 우리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면 그 예수님이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안젤라 가니까 한국 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이제 간병인을 구했는데 이 간병인이 아주 못된 간병인이라 그러니까 못된 것들끼리 만난 거지 못된 시어머니 못된 간병인이 만나니까 말 안 들으면 무조건 하고 때리는 거야 이제 간병인이 안젤라한테는 한 대밖에 안 맞았는데 안젤라가 들어온 한 대는 맨날 하더맞는 거야 근데 이 시어머니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안젤라 생각이 낫갔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며느리한테 잘못했나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벌줘가지고 이런 못된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맨날 나를 때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젤라 가보니까 그 모양 그래서 안젤라가 어머니 제가 간병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시어머니는 안젤라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다시 간병해 준다 꿈도 못 꾸고 꿈도 못 꾸고 끝끝내 못된 간병인 못됐다고 쫓아내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다가 자기는 죽을 때까지 간병인 밑에서 얻어 맞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젤라가 면역으로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자기가 미국서 배운 뉴스타트대로 하면 중풍도 낫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간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까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하늘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생명의 원인이야 지금 병 중풍 낫고 안 낫고는 둘째 문제고 그 간병인으로부터 고맙다 고맙다 그 사랑 그 진선 미 그러면서 이제 안젤라가 가지고 간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고 뉴스타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고 웃읍기도 하고 이거 몸 비트는 것도 좀 이래가지고 유전자 막 켜질까 안 켜질까 쑥쑥 켜져가지고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드디어 일어나서 앉을 수도 있게 됐고 드디어 말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집행위 짓고 앉으려고 같이 사이좋게 교회도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은 그 잡신들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 너희들은 이 잡신에 빠져가지고 내가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들 누구에게 뺏긴 자들이요 잡신에게 다 뺏긴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변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관절년만 난 것도 아니고 중통만 난 것도 아니고 안젤라라는 인간도 변했고 시어머니라는 그 인간도 변한 거야 알죠 뉴스타트라는 것은 병만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뉴스타트라고 빌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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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